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김영윤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이준석 스나이퍼에서 한동훈 스나이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댓글에 이제 한 딸분들, 갓딸분들이죠. 갓딸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준석만 파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시 비리에 관여해서는요. 좌와 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시 비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좌와 우가 틀려요. 저는 똑같아야죠. 조국한테 우리가 광분한 것도 표창장 위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입시 비리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했는데 우리 편은 그런 건 봐주고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런데 부패와 부정과 비리가 있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감싼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갯딸들과 똑같은 거고 문파의 문골 오소리 문파들하고 같은 거죠. 뻔히 보이는데 국고 손실, 건범꾼 띠두른 거 뻔히 나오는데 내 편이라서 그거는 괜찮고 남만 공격하는 거. 그 부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보수로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양심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죠. 말의 힘도 있고. 아니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처음에는 하도 한동훈 하니까 매력이 있어 보였대.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도 매력이 없대는데 외모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누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 거듭되고 쌓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얼굴도 보면 지금 보면 안 잘생겨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이 참 잘생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우성의 많은 논란. 박근혜 나와 뭐 이러고 주접던 그 후로는 그랬잖아 정우성이 이민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좌파 성향을 보였다. 이게 아니라 방박하면서 똥을 못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나와 그랬나. 맞아요. 박근혜 나와 그랬나.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 뭐든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지식인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입에 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없이 추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멋짐이 다 날라갔다라는 거. 지금 한동훈을 봐도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긴 해요. 본인도 잘 가꾸고. 그다음에 어필하는 포인트도 알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나씩 보니까. 이제는 비열한 거예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사모님도 그런 비열함에 비열해 보였다. 그래서 표정도 별로고. 뭐 다 별로다. 사실 저는 입으로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요. 저는 지금 보면요. 그냥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잘할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한동훈이 조금 작게 해주시면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된 점정식.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이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죠. 처음에는 한동훈이 그냥 작게 해주시면.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신년. 처음에는 뭐 처음에 왔을 때 마치 탕평책을 펼 것처럼. 그리고 보수. 국민의힘을 살리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살리는 길이다. 나는 그것을 해낼 거다. 우리가 바라는 길은 갔다. 이러면서 뭔가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지. 국민의힘 자체는 뭔가 더 탄탄해질 거야라는 이미지를 줬어요. 입으로는. 입으로는. 그런데 하는 짓은 굉장히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을 할 것 같으면 개혁을 입에 걸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점정식 정책위를 가지고 왜 문제를 흔드냐면 지금 구도가 이제 5대 4가 되느냐 4대 5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이걸 때문에 지금 한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정 의원, 인요한 의원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카운트에 김재원 의원. 김재원. 몇 명 카운트를 해보면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네 사람 내 사람이라고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부터가 되게 싸구려죠. 사실 우리는 당 내에서는 협치, 조화, 이게 조화롭지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들어앉았다라는 걸 우리가 그전에 봐왔잖아요. 이준석은. 유승민을 시작으로 문제가 났던 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정치가 물밑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워도 물밑으로 협치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뭔가의 작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개파 정치인이 있긴 하지만 이걸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는 없고. 알게 되는 순간 피곤하고. 그런데 국민의 힘을 피곤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게 유승민 때예요. 유승민이 원내대표 때부터. 진짜 징글징글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내면 방송에 나와서 그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밑 정치가 없고 자기 말이 안 맞는다면 징징징징 거리로 언론을 이용하고. 그리고 TV에 나와서 나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이란 말은 누구는 배신했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론을 이용했는데. 그거 그대로 받아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누구였어요. 이준석이었잖아요. 이준석이 어땠습니까. 얘는 뭐 완벽히 드러나고 언론을 너무 이용을 잘했죠. 그 두 개를 합작을 딱 하면 한동훈인데. 여기서 완벽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절대 안 나서요. 다 뒤에 갱경률이 쏘아올리고. 그래서 플러스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니까.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기는 안 나서면서 뒤에서 다 장악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장악했다면서요. 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저도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로 당을 패거리 정치를 만들고 이재명 못지않은 팬덤을 만들고 있고 그 팬덤을 이용을 해서 지금 김민전 의원 페이스북에 공격당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좌표 찍어서 수박 색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갯따리냐 갓따리냐의 차일 뿐. 그러고 지금 한 달 측에서 한동훈이 지지하지 않았던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이라고 한 18만 원을 보낸대요. 18만 원. 그러면 괜찮지. 그런데. 나는 18원을 보내던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계속. 제발 18을 두 개 해주세요. 18, 18. 이렇게 해서 1,800원 정도는 보내면서 욕해라.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딱 갯딸들이 하는 짓으로 18만 원을 보내고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김민전 교수님 페이스북에 가서 공격하고 있고. 지금 한 달들이 잘 보시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비난 댓글을 단다든지 민주당을 향해서 총을 쏘지는 않아요. 주로 하는 짓이 이제 반윤의 스탠스를 펼치면서 이제. 친륜 공격에 나섰고 있는 거예요. 친륜 공격. 그러니까 친륜 공격. 그래서 김민전 의원도 나는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치가 바르게 잡기 위해서. 부정선거로 혼탁해지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고치고 싶어서 나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누구 편에 서서 친륜이라고 말하지 마.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럴 분이라고 저는 봐요. 강단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대표 선발될 때 뒤에서 좀 흔들었는데 껄렁껄렁 걸었다는 이유. 아니 본인이 피곤해서 이렇게 몸을 흔들 수도 있죠.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자체가 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완벽히 패거리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서둔을 하고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과 이재명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또 보태기 보태기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그냥 사천과 사당화로 국민의힘을 조저댄다. 이게 이재명과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의 사천, 그다음에 이재명의 사당화. 한동훈의 사천, 한동훈의 사당화. 그다음에 한 딸과 개딸, 개딸과 갓딸이 있죠. 서로의 팬덤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본인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공격해대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대통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당대표대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당 총선 말아먹자마자 바로 당대표대서 나오고. 그거 넣어야 되겠다. 바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 이재명은 문재인과 갈등이 있었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그리고 네 번째가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진행형인 이재명과 한동훈은 곧 있을 사법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체이탈 화법. 이재명도 늠냐기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이 고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과 그분 유튜버 아니신가요? 한동훈 지지자라고 말씀하시긴 그렇고요. 우리 경구 오빠한테 그런 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진짜. 진짜 핵심 측근인데 그냥 유튜브로 몰아버리네.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얼굴 색도 안 변하고. 네. 얼굴 색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고단수거든요. 그리고 얼굴 색 안 변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구형한 적 없다. 구형해놓고 구형한 적 없다라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몰더라고. 그때 윤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비리 관련된 주변인들의 자살. 그때도 한번 방송을 드렸는데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여섯 번째 죽음이 있었고. 카운트도 똑같습니다. 한동훈도 여섯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응.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그때요. 1,000명 수사하고 200명 기소하고 5명의 자살을 만들었죠. 그리고 총선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기조실장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조금 선을 긋는 부분인데 그때 후보 선발, 후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당무감찰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당무감찰. 당무감찰하면 또 빡빡하게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재명의 측근들이 많은 죽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 죽음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형수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저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차이는 키 키 차이만 있을 뿐 크다 그렇게 차이가 키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비율이 좀 좋은 건데 그렇게 조금은 차이 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는 거에 키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많이 차이 나지. 보는 거에 키 차이가 있는데 이재명도 만만치 않은 굽 높이거든요. 그러네. 둘 다 같은 굽이다. 키 차이는 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키 차이라고 보는데 키 차이 인정. 최근에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이 한동훈이다. 본인이 입을 털지 않고 이재명 식으로 그러니까 3명 플러스 이재명까지 김경류를 활용한다. 또는 다른 측근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뭐 지금 그 친융계다 이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책위의장까지 이제 아마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충격은 서범수 서범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서범수가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범수가 예전에 이준석과 함께 했던 이준석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준석 비서실장 그리고 서병수는 이준석을 굉장히 많이 쉴드 치던 사람 중에 하나다. 서병수는 서범수의 형이고요. 지금 제가 하나 사진을 띄울 건데 이때 당시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준석을 쉴드를 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범수가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준석을 당대표직에서 7억 각서 때문에 추가 징계에 왔을 때 이준석 구하기에 엄청났고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 찰떡 콩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려치기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서범수가 후보, 당대표 후보 기간 동안에 이제 물 밑에서 한동훈을 도왔고 서병수는 서병수는 국힘의 선관위 위원장을 맡았었다. 이번에 선거관리가 수상하다는 게 이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하나만 딱 보면 이번에 한동훈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어떻는지 밑에는 서병수 이건 서병수, 서범수의 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서범수를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준석이고요. 이렇게 보면 형제가 지금 이준석에서 한동훈으로 갈아탔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한 선거 있잖아요. 여론조사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민주당은 자체에서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선관위에 안 맡겨요.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맡기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맡기면서 처음 시작된 당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유튜버들이 있죠. 지금 방송을 보면요. 어벤땡땡 이렇게 보면 처음에 또 부정선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타 유튜브들이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멍청한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또 폄하를 하잖아요. 당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한동훈을 함께 싸고 있는데 뭔지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당에 뽑았다고 해요. 지금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재명과 싸워라 라고 해서 뽑아준 거지 들어와서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여기서 지금 본인의 패거리 만들겠다고 정책위의장 가라 마라 하면서 지금 그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동훈에게 그동안 공언했던 특검법에 대해서 잠잠해지니까 한동훈이 제3자 특검법 발의 우리가 할게 이러고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함께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3자가 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뭡니까? 최생병 특검법에 대해서 3자 발의로 나온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 자 한동훈 특검법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을 장악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사님도 정치 박사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낸다든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쯤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보고서 냈다면 민주당이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고 아무나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4.10 청선 기간 동안 한동훈이 여의도연구원을 본인 사람으로 장악을 해서 본인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유튜버까지 정책 자문, 청년 자문위 그리고 거기에 지금 위드 훈이, 위드 훈이, 위드 훈이를 처음 이끄는 사람이 문골 오소리, 문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의도연구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3년생 한동훈이다라고 했던 한동훈에 대한 책을 쓰신 교수가 있어요. 심 교수 그분도 여의도연구원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여의도연구원 짱짱하던 실력자들이 들어가던 곳이 아니라 여의도연구원은 우호적인 한동훈 세력을 만들 수 있는 한동훈의 여론을 또 조성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게 선거 비용을 자기 홍보하는 데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후보 홍보하는 데 써요. 자기는 출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자기 홍보하는 데 많이 썼다.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이 팀이. 그런데 그 팀이 여의도연구원을 장악했다는 거는 이제 당을 위해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개인을 띄우는 방법의 연구. 한동훈 대권주자로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우파를 위한 싱크탱크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위구훈이 문골어설이 주신 그 사람이 이제 여의도연구원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은 한동훈의 뭐 팬덤 형성을 위해서 머리 쓰는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총선의 기간 동안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각 당협의 출마자들 출마자들이 어떤 여론조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지금 당으로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았잖아요. 다 잠궜어요. 그래서 깜깜이 깜깜이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제공하라는 게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에 이제 임해야 되는데 이번에 양궁 보세요. 뒤에서 백업을 얼마나 그 양궁 조직위인가 뭔가 거기서 했다는 건 양궁협회에서 현대자동차가 돈을 대서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여의도연구원인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이 그냥 타락했다. 이미 부패했다. 재기능을 잃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서 그냥 국민의힘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리더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당을 그 싱크탱크 그 싱크탱크는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싱크탱크를 이런 식으로 박살을 내구나. 그 박살 내는 사람이 한동훈인데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알면서도 한동훈의 지지를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혹에 대해서는 선동이 막 되어 있어요. 또는 올려치기, 이미지 세신에 대해서는 올려치기, 선동이 되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들, 어르신 분들도 한 딸은 아닌데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더니 엄마야 그런 게 어떻게 당대표가 되느냐 하면서 이제 싫어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로 하다. 이제 그런 의혹 해소를 하는 부분에 작업을 해줄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있고 이게 또 새로운 갓달들의 수박 색출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기대는 없고 남은 지금 3년 차, 임기 3년 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 발톱을 드러내고 공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톱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 내고 있어요 이미.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